한 노인이 직원 실수에 의해 척추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JTBC 사건 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남의 한 마트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함께 제보한 CCTV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에 있던 직원이 빈 수레를 밀고 노인은 그대로 수레와 부딪혀 넘어지고 마는데요. 그러나 직원은 이를 모르는 듯 물건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보자인 노인의 자녀는 아버지가 수레 충돌 사고로 척추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는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더 넘은 시점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레를 밀었던 직원은 마트 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으로 보험을 접수하자 보험사에서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는데요. 마트 측 또한 내부가 아닌 외부 사고라며 납품업체 직원이 낸 사고를 왜 마트가 처리해야 하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최근 마트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납품업체 측에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자신들도 사고 보험을 접수했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